그래서 이 계단을 올라가시면 이 집사부일체의 새 멤버가 기다리게 돼요 그래 가보자 가봐요 네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있는 거예요? 네 오케이 오케이 새 멤버? 어 근데 왜 절이야? 여기 절 아니야? 새 멤버가 범윤승님 아니야? 아이씨 야이씨 하루 종일 있으면 절에서 촬영해야 되잖아 매번 절 이름이 영원사예요 영원사 여보 뭐야? 안 계시는데? 그게 뭐야? 올라와서 딱 있는 줄 알았는데 잠깐만 음식이 있어 절이야 음식이 있어 절이야 어 뭐지? 오 끓어넘친다 오 오 시청률이 끓어넘친다 오! 역시! 역시! 좋은 징조다. 근데 왜 세 멤버가 없지? 근데 언제 오시지, 진짜? 자, 타자. 네. 자, 간다. 어, 저분인가? 어, 저분인가? 맞아? 어? 와, 약간 등장이... 뭐야? 뒤에 왜 이렇게 커? 뭐야? 어? 뭐야? 아, 업고 오는 거네. 누구야? 아이, 이게 무슨 등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등장이에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옷보는 거네. 아니, 사람이 뭐가 떨어지니까 주소가 왔어. 아, 멤버들을 위해 한 번 주소가 왔어, 형님. 아유, 대박이다. 아유, 대박이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처음에는 죄송한데 좀 내려주세요. 아, 네. 잠깐만요. 좀 내려주세요. 아유, 잠깐만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자, 옆으로.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지게가 있구나. 잠깐만요, 형님. 됐어? 감사합니다. 우리 대호 형이 뱀뱀. 와,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여기 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기둥이 왔네. 집사부의 기둥을 딱. 아, 체격 너무 좋다. 저는 일단 그냥 너무 긴장하면 좀 그럴까 봐. 편하게 하고. 근데 저, 저 모르잖아요. 알어, 알어. 아, 그래요? 잘 보고 있어요. 잘 보고 있어요. 뭘 보고 있어요? 어디 그룹인데요? 어디 그룹인데요? 아, 너무 잘 알죠.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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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아, 진짜 너무 잘 알죠. 갓세븐! 갓세븐! 아, 알지. 육성재 다 알지. 육성재 다 알지. 육성재 다 알지. 육성재요? 육성재요? 육성재? 어? 육성재요? 육성재요? 아, 근데 저 이해해요. 아니, 저 이해해요. 이제서야 좀 인지도 올라오고 있는 중이라. 잘, 잘. 태국 왕자잖아요, 왕자. 태국 왕자라고? 네? 왕자, 왕자. 진짜로? 아니, 가면 왕자 정도로 유명한. 진짜 엄청 유명해요, 태국에서. 태국 가면 진짜 엄청 큰 광고에 뱀뱀 씨 얼굴 진짜 많이 있고. 아, 치약이잖아. 아니, 치약이잖아. 형, 보여줘, 보여줘. 예행방이 이런 데는 보여줘. 형,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으아! 아, 싫어. 싫어, 그. 야, C.